아니 근데 이 게임은 고인물 구분하는 건 시간대라서 100시간 해도 청정수야. 그래? 뭐 일단 해봅시다. 나는 초보자니까 생존자로 한번 해볼게요. 컨트롤 누르면 안고. 빨리 바다에 들어가지 않으면 새나 바닷게의 먹이가 될 수도 있다. 저기 온다. 저기 오잖아요. 저기 오잖아. 뒤에 우리 뒤에 온다. 나 바로 뒤에 있었던 것 같은데? 이 게임은 뛰어다녀야 돼요. 깜짝이야. 같이 해. 같이 해. 미안. 간다 도망가야지.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시발이 나와. 놀라잖아. 귀신같이 생겼어. 어디서 저리 해야 되는데? 꺼져. 도망가는 곳이 있는데 거기 갈고리 4개 있는 곳은 조심해요.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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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맞아 맞아. 저리가 저리가. 야 왜 이렇게 봐. 근데 엄청 봐줘. 내가 이래서 이 게임을 못했었던 것 같아. 맞아. 생각나 이제. 나 이제 기억나. 너무 쫄린다. 무서워. 아니야 천지마. 야 시발. 으아아악.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잘려줘. 잘려줘. 위에서 봐. 바로 어디에. ㅋㅋㅋㅋ 바로 없어. 야 이 바보야. 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단체로도 와! 이런 것 같은데? 왜 쟤? 나가라고? 나가는 길을 몰라, 나 아, 여기구나 다 아파서 죽을라 그러네, 마음 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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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들... 호들, 호들... 호들! 아, 잠깐만! 그냥 쳐다본 건데 왜 때리냐고! 아이 진짜 어이먹었을래 아니 나가려고 그러는 거야 안 나가 оруж Button, 이마! 형만 하겠습니다 재미없다 밥이 될까?